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The humpback is back, right? Humpback is back, 맞지 말장난 같은데요. 혹든 고래가 이제 돌아왔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gentle, long-finned humpback whale has been endangered for as long as anyone can remember. 이 하추 순하고 긴 지느러미를 가진 혹든 고래는요. 여기가 주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라도 기억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이란이란 말은 아주 상당 기간 동안 멸종위기의 동물로 있어 왔는데요. But recently, the U.S.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그런데 미국의 국립해양수산국에서는요. Took the well-known whale off its list. So this is a good news, right? 멸종위기로 계속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 해양수산국에서 이제는 이 혹든 고래를 멸종위기 리스트에서 빼도 되겠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Researchers have always counted all humpback whales as one population. 과학자들은 언제나 이 혹든 고래들을 그냥 한 단일 개체로 분류를 해왔다고 해요. Now, the National Oceanic Atmosphere Administration has divided these whales into 14 separate groups. 그런데 이제 국립해양대기정보국에서는요. 이 고래들, 즉, 혹든 고래를 분류를 잘 해보니까 14개의 별도의 구별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For over... 아,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For over 40 years, 40년 넘게 9 of these whale populations have made a full recovery. 하지만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이 전체 고래 개체 중에서 아홉 개 종이 이제 완전히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요. Let's hope the five remaining groups can also make a comeback. 남은 다섯 개 부류, 혹든 고래가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홉 캐테고리는 이제 복귀를 했고요. 이제 정상적인 개체수로 이제 남은 다섯 개의 군도 빨리 컴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구원들은 항상 모든 혹든 고래들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이었죠? Researchers have always counted. 이렇게 셋다라는 거죠. 모든 humpback whales를 뭐뭐로서 이렇게 구조를 하면 되겠죠? one population, 하나의 종, 하나의 개체로 분류를 했습니다. number B 다섯 개 남아있는 그룹들도 역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last sentence, right? so let's hope the five remaining 자, 뭐뭐 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여기 뒤에 sentence가 나오겠죠. 남아있는 다섯 개의 그룹도 also make a comeback 우리가 무슨 어떤 연예인이 컴백한다고 하는 것처럼 할 때 make a comeback 할 수 있기를 바라봅시다. 이런 거죠. in the future course 자, 네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there's a lot of marine life in cold oceans, right? 차가운 해양, 그 대양 속에는, 바다 속에는 왠지 생물체가 없을 것 같지만 해양 생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바다의 해양에 라고 할 때 marine 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우리 해병대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number B 자, 어떤 어떠한 사람들이 are looking at the tree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의 사람들, 몇몇, 여러 명의 사람들 할 때 group이라는 표현을 썼죠. group of people 하면은 일단의 사람들이, 여러 세 사람들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